오늘 로우클래식 매장 갔다가 구매했던 거예요. 거기서 구매하고 온 거예요. 화이트 니트인데 재질이 되게 좋아요. 푸들푸들하고 푸들푸들하게 붙어가지고 막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거고 소매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여기 디테일은 여기 앞면이거든요, 이게. 앞에 절개선이 있어서 이렇게 틀어있습니다, 배가. 그래서 여기 포인트예요. 니트 팬츠. 네, 좀 와이드한 팬츠예요. 이거는 크림 컬러라서 살짝 더 노란기가 돌고 밴딩이고 엄청 와이드해서 좀 소장같이 있는 거 같아요. 반질반질한 재질이에요.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 뭔가 반질반질해서 뭐 복풀 일어나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게 잘 없을 거 같아요. 되게 예뻐요. 모여진 자장, 오늘 배가 돼서 너무 더 잘 안가와서 믿는 게 없었어요? 네. 그렇죠. 잘살아하. 그렇지. 앞에 두고, 둘.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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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다리 계속 움직여, 그렇지, 뛰어, 아, 사장님인데? 조그맣게, 애기, 그럼 우선 이렇게 두 개만 더, 진로 갈까 또? 세로? 세로 없어? 세로? 세로? 그래, 그래. 컨벼? 식으니까? 어, 식으니까. 제로? 아니, 하나하고 나눠. 식으니까? 왜 자꾸 식어? 오늘은 우리가 하기로 해. 아,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아? 또 언니 몰래 계산할 거니까, 우리도 몰래 조금 조금 가서 미리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놀랬구나. 응. 근데 우리 집에서 여기 좀 더. 나 오늘 안은 지나봐. 이거 좀 이따 해물참 나오면,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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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야, 나 꽃게 타. 월클이. 짠! 행복해! 화이팅! 오늘 끝났어, 이번 주 끝이야. 맛있어. 다음 파이팅이에요. 말할 거 없을 때? 파이팅! 와, 맛있어. 맛있다. 한 번 먹어볼게. 생크림을 못 먹었거든. 아, 한 번. 얘 좋아. 배달시킨 적에 한 번 먹었다. 근데 이번에도 진짜? 진짜?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진짜. 진짜.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이거 맛있어. 이 차가 없었어. 원래 그거 생각했어. 배치 같았어? 배치 같았어? 김치? 김치다. 응. 배치. 아, 배치. 아, 배치다. 배치. 진짜. 짜장면 시킨 거 같은데. 이거 좀 이래 줄 것 같은데? 아, 나 못해. 귀여워. 거슬리. 나 이거 먹어야 우리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번엔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먹어야 우리 이거 먹을 거야. 이거야. 이게 왜... how much of you really don't like. 이거 너무 왜 you tell me. 난 이 거야? 아, 이거 이 거야. 이거 뭐, 이래. 뭐지? 오, 이래야. 이거 오버와 가이프. 막태. 너무 빨리 온다. 오! 이 사안이 대박이다!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내줘가? 나는 불포즈라는 언니를 나 이거 더 좋아해 왜 저래? 이거 지금 머리하고 갔다가 나는 더 좋아해 비어졌던 가족들 소화에 대해서 전화보고 그래서 할 때가 나만 배야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레벨탈 이게 생강이 열려 근데 호떡이 있어 계란에 넣는 게 좀 차이 근데 뭐 먼저 큰일에 넣어져 이거랑 이거랑 이게 새해여 한 번 아니요. 맛있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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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게. 헬링클링. 이거, 이거. 하나, 톡. 아이, 원톡? 우리 링크한 거 샀다. 찡찡찡이요. 맞지? 헉찡찡. 원래는 처음엔 내장. 이게 처음에 노래야. 으으으으으. 솔루 신나고 하니까 열심히 쳐야 되겠네요. 네요. 봉투에 나와서? 아, 봉투에. 봉투도 있어? 서울 살고 있어 지금. 청주 대학교 나왔어. 당연히. 여기가 고향이지만 우리 딸은 이제 방배동에 장사 안 되는 집은 분명히 손님이 없어요 자리꺼 없어지더라도 잠이 고약이야 태연아 이러면서 태연! 태연이! 이러면서 알았다고! 나도 그러는데 세연이 이렇게 가는데 으르릉 이러면서 알았어 귀여운데 어떡해 귀엽게 하는 게 제일 알잖아 주인도 못 알았는데 자는데 통화코를 보나? 이거는 침대 응 위정샘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아이보리 이런 아이보리 아! 김치 전도? 아니 그 엄청 부잣집 아들이 나오는데 자왕업한다? 근데 청주회사인데 난초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거 샀는데 먹으려면 왜 이렇게 입고 애초 말고 어! 아! 아! 내가 찍을게 호연이 됐어 음 통찜이 음 지금 찜거나 도대체 맞았나? 근데 없어도 맛있어. 응. 근데 안 먹으면. 책에서는 너무 웃기네. 맛집 없어요? 이런 거 거긴 맛있어. 그거. 육섭냉면. 육섭냉면. 너무 차가워. 아니요. 아니요. 불고기빨인데? 응. 이거 왜 맛집 많아? 그 묵집. 나 묵 진짜 좋아해서 거기 찾아갔어. 나 묵밥 좋아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묵을 안 좋아하잖아. 근데 어렸을 때보다 나도. 그런데도 맛있던 그 기억이 있어. 나 어렸을 때보다 묵 좋아했어. 나 이거? 난 밥보다 묵 먹는 게 좋아했어. 나 또 할머니 묵밥 해줄 거야. 일단 우리 목소리. 선생님 저희 신김치도 주실 수 있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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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찐이 났고. 와우 미쳤다. 이거를 그러면 끝이 같이. 나는 반 먹고 반 넣어서 먹어. 난 3분의 1만 먹어. 난 안 넣어. 난 안 넣어. 오우. 오우. 와 진짜 맛있어. 전주에 대파랑 칼국수라고 거기맛이 대파랑 칼국수라고 거기맛이 대파랑 칼국수라고 거기맛이 대파랑 칼국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 훨씬 느낌해 응 대파랑 칼국수라고 너무 통하이도 나와서 대파랑 칼국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칼국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얇은 기계맛이 맥주 칼국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목적이가 너무 많아 칼국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영상 사이트에서 국내 드라마나 깡창업 칼국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오늘 나는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를 그렇게 받는다? 아 언니 나도 내가 당부신님 됐나 생각했지 이번 핸드가 뭐야? 아까 한 번 진짜 진지하게 받은 적이 있거든 나 가서 핸드폰 잃어버렸나? 응 내 계좌로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그때는 통장으로 쓰였다고 한 6천만원 뒤에 받았다 그랬나? 난 너도 진짜? 난 저 피해가 나 이렇게 갑자기 진짜 천롱하는 거야 응? 왜 진지? 경찰서에서 와 경찰서 우선에서 다 먹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난 속았잖아 그런 기록이 남아있나봐 엄청나워 이거 진해보이겠네 그리고 그 중간에 모여있는 느낌을 하자 아 여기? 예쁘다 반영 중 너무 더럽게 뜨고 맞아 그거는 그냥 핸드님이에요 오 직관적으로 그냥 살짝 그 옷도 내고 이랬단 말이야 그 의미는 한국에 모여있는 느낌을 하자 응 해가지고 우리 여기 세워주시면 됩니다 응 감사해요 응 문이 조심히 가 아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면 보자 너무 좋아 잘 가 응 잘 가 응 설 조심히 오고 응 재밌게 놀아 민진이 반응 야무지게 띄가 볼게 알았을게 귀여워 잘 가 재밌는 시간 보았네 응 친구 만나서 강아지 산책 같이 시키려고요 강아지를 임보 중이어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강아지 냄새 했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조이야 조이야 에잉 무서워 응 아이고 안 와달래 안녕 안녕 새야 신났어 새야 너무 잘 놀어 오늘은 오늘은 잘 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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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커 응 응 너무 예쁘다 응 안아줘 응 응 저희 진짜 돌깃탱이다 응 응 넌 넌 약간 응 넌 넌 넌 넌 너무 얘만 오면 내려가 어 그래도 조금 귀여워 놀자 비숑 타임이다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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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이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귀여워 행복한가 봐 생이야 생이야 내려가 내가 어떻게 했어 손님이 진짜 여유로웠어 누구예요 혀 닿았어 왓츠 개뽀 웃고 있는데 아주 힘들어 떨어지면 그래도 잘 될까 나한테 쓰면 진짜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가 아니야 주말에 그래서 약간 생산을 스캐럴 부정이니까 저 못 봤더니 괜찮네 귀여워 야 야 조이 조이처럼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응 여려달래 가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 이거 완전 좋아요 베네피트 눈썹 그리는거 친구 만나러 가는 날이라 요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스투시 조금 더 남아서 한 5분 뒤 조금 더 남아서 한 5분 뒤 아아 오케이 오면 3끼 딱 딱 딱 나올거 같아 아 알았어 오우 개쎄는데 오우 개쎄는데 오우 개쎄는데 오우 야 진짜 우리 무거워져서 했다 좀 슬기 빨라 슬기 빨라 슬기 빨라 야 넌 왜이렇게 높게 갔어 야 넌 왜이렇게 높게 갔어 아 확실히 어렸을 때 사는거라 생각했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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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여기 되게 어둡지 이게 붐이 아니야? 어떤 일을 했어? 화장 뭐야? 야, 우리 너는 KCM이야? KCM 에어파동이야? HCM 왕도 엉덩이가 있다고 했네 러시가? 엉덩이가 12시야? 12시가 12시가 처음 봐 원래 다 LA가 보고 있어 워싱턴 간다는 사람 처음 봤어 나는 여행을 가고 나서 워싱턴 지식 호텔, 호텔, 호텔이야 안 나 이거 생각도 못했어 아이고 LA로 넘어가서 구경하고 캘리포니아 가고 슈토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거 같아 남부인 거 같은데 화살 왜 저래 형은 난 다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공룡이지 여기 여기 있다 꺼내달래 서연아 꺼내달래 여기 뭐야 야 야 야 야 이겼다 나 죽었어 야 야 야 야 서연이 먹어야겠다 서연이 서연이 어딨어 서연이 야 야 서연이 먹으러 가야겠다 서연이 야 나 죽었어 그건 또 어디서 나 서연이 먹어야지 안 돼 도와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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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빠 먹어? 입에 넣어주네 아빠 먹어야지 귀여워 나도 안 밀려 얘 같았어 이걸로 호비 호비 본인 매기 삐졌다 냠냠 먹어야지 이모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새 먹을래? 아니야? 나 그 뱀을 안 밀리고 싶었어 응? 뱀의 원으로 했는데 얘 뭐라고 얘기할지 죽었어 죽었다 애는 안 밀려 왜 나 안 밀려지 아야 이모 아파 이모 아파 이모 아프지 이모 아프대 서연이 아야했어 서연아 이모한테 얼른 미안합니다 해야지 이모 안 하자 이모 안 하자 얼른 미안해 해야지 귀여울까? 아 수연아 이 이모 박서연 수연아 엄마 화났다 세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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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다 다르 지 기저귀 뱀다 세윤아 누가 그랬어 서윤아 옷에 그렇게 다 묻히고 먹으면 되겠다. 할아버지 입은 거야? 진짜 오랜만이다. 서윤아 갖고 와. 하게. 하나하나 누르고 있는데? 아 저 비장만 쓸 거야? 아 되는데? 얘들아 이거 어때? 이거. 쿠팡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어. 나 진짜 여기 집에 있는데 별로야? 난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서윤아 일로 와. 서윤아. 서윤아 이거 봐 서윤이. 누구야? 서윤이야. 누구야 누구야. 엄마. 서윤아 이모랑 갈 거야? 이모랑. 다음에 가자 이모네. 다음에 가자 다음에. 안녕. 왜 그래 서윤아. 이리 와. 잠깐 나갔다 오자. 나갔다 오자.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란. 신나. 신났다. 신났다. 진짜 가겠어 이러다가.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신나고. 엄마를 아빠 버리고 갈게. 아니. 반팔 반 바지. 피부 좋아. 엄마 아빠 빠빠이. 바빠이. 바빠이. 환경. 이모도 가. 오케이. 바빠이. 안녕. 안녕. 안녕이네. 엄마 아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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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이. 누구 이모네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어디 갈까. 이모네 갈거야? 이모네 갈거야? 못할거야. 못할거야. 뭐야? 갑자기 삐지는 거야? 가자 이모네. 이모 안녕. 안녕.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나 안녕. 맞아요. 지금 가봐. 이거 거의 끝났어요. 다 소모 그대로.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살짝. 내가 이상하게 했는데. 세요. 하나. 하나. 파이킹 소리. 근데. 내가 깎으면. 그냥 수위 자체로 가기.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나를itta 맞은 Scotland.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sentar sum当 cholesterol. 왜 이렇게 뛰어 죽어? 펜쳐 뒤로 뛰어 가야 돼 아, 펜트 다시 둘 네 둘 왼쪽 잡아야 돼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둘 둘 아 둘 셋 둘 둘 셋 셋 셋 셋 여기야 돼요? 이게 아직 안 왔나 보다 아버지는 시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시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한 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캡 있는 탑을 엄청 잘 입어요 자켓 안에도 많이 입고 이거 밑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디자인으로 탑은 제가 막 돌려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컬러별로 이렇게 세 가지 샀고 이렇게 화이트, 블랙, 그레이 그레이를 제일 많이 입기도 하고 이것도 많이 입고 셋업 와이드 팬츠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오늘은 요 무드나인에서 산 셋업 입고 얘는 에코너 잠퍼 입고 가주려고요 이게 밑에는 와이드한 팬츠예요 고맙지 쯔쯔쯔쯔쯔쯔 sanctions 오늘의 정리한 과시 신선한 파스킹 한번에 먹어볼게요 삼겹살아오고 할게요 5분만 먹었! 1분만 먹었죠? 2분만 먹었죠? 1분만 먹었습니다. 아니, 그럼 더 쪼락이 없잖아. 2분 정도 먹었죠? 3분 정도 먹었죠? 2분 정도 먹었죠? 2분 정도 먹었죠? 제가 노트를 좋아해요. 소스.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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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쌈 아 이게 어디서 샀어요 내년은 어디에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산균 유산균 그래도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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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단톤 모자 들고 갑니다. 오늘은 서울 가는 날이어서 이렇게 입고 갑니다. 오랜만에 머플러 맺었어요. 여러분 여기 여름 페이퍼를 출발해요. 구요. 그리고 오전엔 별장한 물이 있습니다. 벽 transcription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행을 받았어요. 겉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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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금을 먹으러 왔습니다. 8시 이후에 굵은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이번엔 일정도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이럴 수준을 먹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용유 저의 숙성 맛있게 잘 먹은 것 같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었던 것 같니깐 제가 한 번 쓴거는 우유 먹외선 kich 이곳에서 끝 어쨌든 지금 헐 세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을 매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고파는 소금을 다 넣어줘요. 마늘을 다 넣어줍니다. 소금을 다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이번엔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바이오 콜라겐 리얼티마스크 cut live ay Hey Girl, you feelurate I got a love you my babe 입에 넣어봐 Muffin 그래 그게 달달해 Hey Girl, you feelurate I got a love you my babe 입에 넣어봐 Muffin 그래 그게 달달해 I run into you babe 너와 나와 함께한다면 저는 훌륭해 I run into you babe 널 찾고 순간 나는 바로 너의 달달함에 빠져 네 친구는 전화를 받고 그럼 넌 전화를 받아 널 원하는 남자들은 너무나도 많아 얘네보다 못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Oh yeah 그 내 눈앞에 나타나 Oh no 걸 녹듯이 또 사라져 내 밤 네 생각에 나빠져 있어 그러니까 빠른 맥박은 너가 전제워 Be my love my baby girl yeah Be my love my baby girl yeah 난 너를 조금 믿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쌍골에게 미련해 Hey girl you feel like chocolate I gotta love you my babe 입에 넣어봐 muffin 그래 그게 달달해 Hey girl you feel like chocolate I gotta love you my babe 입에 넣어봐 muffin 그래 그게 달달해 yeah I run into you babe I run into you babe 너만 나와 함께 한다면 전부로 완벽해 I run into you babe 너만 날 좋아해준다면 전부로 완벽해 I run into you babe 너만 날 좋아해준다면 전부로 완벽해 Hey 전화받아줄래 정의 전화번호를 잊지 말아줬으면 해 넌 Hey 난 너가 보고싶어 너가 내 눈앞에 나타나줬으면 싶어 Hey girl you feel like chocolate I gotta love you my babe 입에 넣어봐 Muffin 그래 그게 달달해 Hey girl you feel like chocolate I gotta love you my babe 입에 넣어봐 Muffin 그래 그게 달달해 I'm running to you babe I'm running to you babe I'm running to you babe I'm running to you babe